스타벅스에서 뭘 제일 좋아하냐고요? 너 뭐 좋아해? 저는 스타벅스 휴지 좋아해! hint hey siri and link to the 10th power TLUU 여러분 여러분 다이어트를 해 본 적이 없어 다니는 구아 디디 다이어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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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는 나의 옷을 입을 수 있어 또는 나의 옷을 입을 수 있어 오늘의 옷을 뭐 입을까? 옷을 입을 수 있어 옷을 입을 수 있어 또는 나의 옷을 입을 수 있어 1 2 3 1 2 2 세상에 이런 일을 해서 나왔는데요 문 좀 열어주세요 문 좀 열어주세요 문 좀 열어주세요 욕하면 어떻게 해 뭐지? 뭐지?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밥이요? 밥이요? 저는 팬들의 사랑을 먹고 싶어요 일어났어 일어났어 잠깐 보여드릴까요? 보여요? 보여요? 뭐지? 난 왜요? 안녕 다들 탐사 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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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일 잘하네 좀 드릴게요 나이스 아.. 이거 메시지 ㅋㅋㅋㅋㅋ 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 네? 내 이름? 제이홉 호 호 P.E 여기서 못고 간다고 영어로 뭐야? 아니요 이 보험이 딱 Who 님이 나오는 거에요 와 홍중이 형이다 한 거 참 들었어요 그나마 구구주에서 제가 제일 정성인거 같아요 민기야 잘가 우룽이작치에 오리지녀도 했지만 구구주 멤버 중에 다른 멤버를 좋아한던 아 그렇다 나는 야 너가 막힘 안냐 말좀 해봐 너가 막힘 안냐 말좀 해봐 그러고 여성이는 저희 형 좋아해요 저희 너무 좋아해요 저도 우리 여성이가 좋아했군요? 그렇죠 아 당연하죠 원래 형 V LIVE 할 때 이래? 네 진짜요? 왜요? 원래 그래요? 아니잖아요 내가 V LIVE 봤는데 왜 어떻게 하는데요? 존남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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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 다 써요 말이야 내가 V LIVE 80% 90% 100% 100% 다 써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그 다음 영상에서 다시 본 영상은 그 다음 영상에서 저희가 궁금해 무엇이 궁금해 그 다음 영상에서 찍은 뮤직비디오를 네 이번 티저 영상이나 뮤직비디오 촬영할 때 흥믈 K-POP이 먼저 회사가 habrá exciting prizes then eat your Oreos or you can come see the boys 언니 왜요?? 무슨 일이에요?? 뭐요?? 이거 뭐야?? 막 이케 쟀 approached!!! 안녕 아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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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까 어떤 얘기야? 이쁜이 고마워 아하 하하 언니 이쁜이 아하 아하 이제 다 아무것도 몰라 잠시만 혹시 돈까스 돈까스 아닙니다 아 뭐야 가자 가자 다시 가만히 있음 아 그냥 붙어 오예 아 아 미니 미니 추정민이 거의 막방을 달려가고 있어요 미니 추정민이 거의 막방을 달려가고 있어요